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널수입니다. 오늘은 국민이에 이어 제가 키우는 창아이들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벌써 가을을 알고요. 이렇게 색동옷을 입고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입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잘 커지고 있고요. 물도 정말 많이 올랐고 아이들이 통통하니 많이 예뻐졌어요. 정면삭 이렇게 보여줄 건데요. 처음에 먼저 시선이 간 아이가 이 엘파수 드림이에요. 엘파수 드림 뿌리 정리, 자구 정리하고 나서 새 뿌리 내려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초록초록했던 이 아이가 본연의 모습처럼 살짝 보랏빛도 맴돌고 손톱 끝에 이렇게 빨간 꼭지점도 예쁘게 꽂아졌어요. 아이가 제법 똥실똥실하니 많이 예뻐졌고요. 이 주피터는요. 많이 아팠던 아이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운데 입장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주고 있고요. 이 아이가 제법 단단해졌어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좀 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이것만큼 다육맘으로서 큰 행복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프릴이 예쁘게 잡혀있는 마디바 한번 보세요. 프릴 정말 예쁘게 잡혀있죠. 이 프릴 치마 입고서 캉캉춤추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워낙 춤에 소질이 없어서 그냥 이 아이 보면서 대리만족 하려고 해요. 이 아이는 이번에 구매한 피델리오 하이브리드예요. 색감이 정말로 예쁘죠. 피멍도 살짝 드는 게 수주분도 너무 예쁜 아이고요. 이 아이는 루나솔라라는 아인데 저도 이 아이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예쁜 빛감을 내면서 잘 자라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제가 이름 지어준 수라는 아인데요. 이 아이도 조금씩 모습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창은 한 얼굴이 세네 번 바뀐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 처음 왔을 때보다는 얼굴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고운 빛감 내주고 있고요. 예쁜 초록색 빛감을 보이는 이 아이는 바나라는 아인데요. 꼭짓점 정말 앙증맞죠. 로제트 가장자리로 살짝살짝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렇게 실금처럼 분홍빛의 로제트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콩지팥이도 제법 많이 자라고 있어요. 앙주도 예쁘게 잘 자라고 제가 늘 항상 사랑하는 보니타 이렇게 돌기 올라온 거 한번 보세요. 모주는 더 이뻐졌어요. 초록초록했었는데 살며시 피멍, 깨멍도 들면서 돌기가 더 도드라진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이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레드노다지라는 아이예요. 많이 생소한 분들도 있는데 이 아이는 베라성금 나올 적에 잠깐 나왔던 아이예요. 아마 같은 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레드노다지는 생소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도 제법 오르고요.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을을 먼저 알리고 줄 때마다 족족 물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오아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다시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예쁜 이 아이고요. 이 아이는 원종의 보니 스포클론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피멍이 가장자리 로제트를 두는데 이 아이 매력인 것 같아요. 제법 많이 자랐어요. 이 아이들은 저희 집사람 편이 이사 오고 나서 한 달 반 내내 정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에요. 쉬지도 못하고 쉬는 날마다 와서 지금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섯 따위를 겁없이 키울 적에는 저희 집사람 편이 아니었으면 키울 엄두도 안 났을 거예요. 정말로 늘 항상 제 옆에서 보일듯 말듯 저를 도와주는 고마운 천사 같은 우리 집사람 편 덕분에 이렇게 예쁜 아이도 보고요. 이 아이는요. 샤샤라는 아이예요. 이름도 많이 생소하죠. 저도 처음 이 아이 구입했을 적에 샤샤 이름이 많이 생소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이 좀 많은데 저는 보면은 약간 붉게 분홍빛으로 올라온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멍 피멍도 살며시 들어간 이 아이 샤샤 이름만큼 예쁜 아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제법 똥실똥실하죠. 보면 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아이는 물반응이 좋아서 똥실똥실하고 어떤 아이들은 좀 마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물반응이 좋은 아이도 있고 로젯트가 통통하게 변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마돈나예요. 다른 데서 제가 구입한 아이고 이 제가 키우는 마돈나 로젯트가 굉장히 똥실똥실하고 두껍고 한 5, 6cm가 넘어요. 이 아이도 같은 마돈나인데도 또 다르죠. 키우는 환경, 키우는 사람 그 흙 종류에 따라서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약간 좀 새엽스타일 마돈나 라서 한번 키워보고 있는데 이 아이도 제법 가장자리로 마돈나 본연의 이런 보랏빛 색깔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초록초록하고 예쁜 유니콘이란 아이예요. 이름만큼 먹진 유니콘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 아이들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나타샌데요. 색감이 이쁘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초록초록했던 아이들이 이거 키픽장 오면서 한 15일 지나니까 조금씩 붉은 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확연하게 붉어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윤기 나는 거 보세요. 물광 피부 저도 이런 피부 좀 갖고 싶은데 이 아이 보면 부럽네요. 얘는 인디언바손인데 이렇게 피멍 올라오고 보랏빛이 멋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죠? 이래서 창을 키우는 것 같아요. 국민이도 키우지만 창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계절마다 본연의 얼굴이 달라요. 정말 예쁘고 이 아이는 가젤이라는 아이인데 원래는 쌍두거든요. 여기 한번 살짝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아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고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얘는 사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아이는 이대로 두고 나중에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이뻐졌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곧마리아 이 아이는 모주는 아니고 자구예요. 모주 보여줄 건데요. 이 아이 곧마리아 모주예요. 자구도 엄마만큼 많이 자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주성 메르세데스 얘도 빛감이 오묘해요. 보랏빛인데 약간 뭐랄까 자줏빛 보랏빛을 돌면서 가운데는 약간 모아져 있고 오묘하게 섞여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에코 타완 며칠 전에 쇼트에 올렸던 링고스타 철화예요. 이 앞에 있는 두 아이는요. 홍시예요. 저번에 왔을 적에는 홍시 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완연한 홍시가 됐어요. 정말 예쁘죠. 색감 한번 보세요. 정말로 붉은 악마를 영상께 하는 이런 강렬한 레드 색깔이 정말 멋져요. 와 이 물광피부 보세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데 정말 예쁘죠. 요아이 물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원래 붉은색 계열 아이들이 여름에 좀 약한 편인데 요아이는 그래도 순딩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예뻐요. 요대로 저는 군생으로 지금 키울까 생각 중인데 저희 집사 남편 요아이 분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군생으로 키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특정 매장의 마리아예요. 예쁘죠. 장미꽃 같기도 하고 손톱이 정말로 날렵하니 예뻐요. 확실히 로제트 라인이 멋스러운 것 같아요. 콘서트도 보이고 솜니어 그다음에 우아수려예요. 우아수려도 빛감이 정말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자구도 좀 많이 달았어요. 제피로즈예요. 이 제피로즈는 하니다오 사장님한테 구매한 아이인데 가운데에 우제트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옛날에 한때 요아이도 좀 몸값이 거했던 아인데 많이 좀 착해졌어요. 자구도 예쁘게 잘 달아준 게 있고요. 마세스테 철화 그리고 에코로에도 보랏빛이 강렬하게 예쁜 아이고요. 멋있는 화사도 있고요. 요아이는 좀 많이 생소할 것 같아요. 파그라는 아이예요. 요아이도 잠깐 낳았다가 단종된 아이인 것 같은데 요아이도 제법 아이 많이 자랐어요. 이임리나도 보이고요. 자사님 실생 아이 중에 하나인 산소리라는 아이예요. 직접 자사님한테 선물 받았고요. 자사님 신필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귀한 이 아이 제가 좀 잘 키워볼까 싶고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살짝 기대도 돼요. 그리고 한엽 모카 제법 예쁘게 잘 달아주고 있고요. 요아이는 대련다육의 레드콜디예요. 대련다육의 도깨비 사장님한테 직접 받은 아이 중에 몇 아이 중에 하나예요. 요아이도 레드콜디도 예쁘게 자구 좀 잘 달았고요. 샤넬 루즈 요아이는 드라큐라인데요. 이 로제트 보면 이 삐족삐족한 모양이 치아를 닮아서 드라큐라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명이 아우 무명이지만 정말 예뻐요. 요아이도 대련다육의 버건디예요. 요아이는 마티니라는 아이인데요. 요 마티니도 많이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자구 달았고요. 어우 정말 통실통실해요.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색감이 더 예쁜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아이는 최근에 달콤한 총관이 실망했었지만 레드 치이로예요. 가격이 그렇게 거할지 몰랐어요. 입어서 일단 콜부터 했는데 가격이 요아이는 정말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마 저는 울 거예요. 정말 멋진 레드 치이로 시간보다 실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물이 더 멋진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번에 쇼테오를 천상비라는 아이예요. 저도 이 천상비는 생소하거든요. 로제트가 단안이 예쁘고 색감도 이렇게 보랏빛의 예쁜 아이.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보랏빛 분홍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육이를 키우는 분의 취향이 보이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색감보다는 이렇게 물드는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노비아예요. 요아이는 물뜸이 형광바디에 라인이 분홍빛이 도는데 정말 예쁜 아이예요. 요아이 자고도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나노비아도 개체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아이도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흐뭇하게 하고요. 이게 다육맘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주고 있고요. 요아이는 샤넬 특이종이라는 아이인데 요아이 아직 물듬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쁘죠. 약간 보조개가 살짝살짝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한 요아이 뒤에 이렇게 예쁜 자구도 달고 있고요. 블랙노즈 와이드예요. 요아이도 특정 매장 아이고요. 어렵게 제품으로 온 아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콩쥐파치 또 있어요. 요아이도 특정 다육의 콩쥐파치 아이고요. 콩쥐파치도 폼이 좀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아이 폼이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아이는 포나라는 아이인데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는데 요아이도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손톱이 날렵하니 로제트도 좀 멋지고요. 자구가 좀 많이 인색해요. 그래서 자구 좀 많이 달았으면 하는 제 마음 중에 하나이고요. 요아이는 아델 특이하죠? 반은 약간 이렇게 물들고 한쪽은 요래요. 약간 야누스 같은 요아이 아델 요아이는 자구고요. 모주 보여줄게요. 요아이가 모주예요. 자구 많이 달았죠? 하분만 해도 30cm가 넘는 화분이에요. 깍차게 요아이 자구도 많이 빙 둘러서 달고 있는 요아들도 정말 이쁜 아이중 하나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다이를 빠른 속도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고요. 베라성 끔 한번 보여줄게요. 볼때마다 색감이 정말 이뻐진 것 같아요. 요아이는 슈퍼 미라클 B예요. 제가 B타입도 있고 A타입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B타입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로지클라우드 로지클라우드도 화분갈이 하면서 제법 많이 커졌어요. 요 앞에 있는 요아이가 에코나폴레옹 이에요. 얘가 여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대 정리하고 지금 겨우 활짝 된 것 같아요. 아직은 물 반응이 있지만 많이 말랐죠. 요아이 원래대로 통통하게 건강하게 이쁘게 키울 거예요. 엄마가 간호사니까 아이가 아프면 안되겠죠. 그리고 요아이는 반츠금 인데요. 금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금은 현재 없어요. 반츠금 금으로 구입한 아이인데 요아이가 진짜 반츠금 이지 좀 약간 궁금한 요아이 환역 금송 이예요. 요아이도 요렇게 예쁘게 달고 있는데요. 색감이 이뻐요. 요즘 워낙 창들이 10분종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어요.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레드디올도 정말 이뻐요. 가운데가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맑게 올라오는 레드디올도 정말 이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이렇게 두 다위만 했는데 두 다위도 사실은 소개를 못 해줬어요. 한 다위 반 정도 소개시켜 줬는데요. 많이 이뻐졌어요. 처음에 여기 킵핑장 왔을 적에 어느 분이 제 아이들 보더니 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냐고 너무 많이 아픈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 달 한 달 이따가 다시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그 아이들이 많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뻐졌다고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많이 변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원래 이뻤던 아이인데 환경하고 안 맞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물도 빠지고 수영도 미워졌는데 이제서야 요 아이들이 본연에 가졌던 원래의 미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팠던 아이들 지금 목대 정리해서 샛불이 내리는 아이들도 많고요. 지금 요 아이들은 분갈을 해서 뿔이 활짝 돼서 조금씩 건강 되찾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도 영상 촬영하는 동안에 저희 집사남편이 하엽 정리하고 있어요. 정말 한 달 반 동안 거의 쉬는 날 없이 키핑장 와서 아이들 분갈 하고요. 저 또한 쉬는 날 나이스 끝나고 오고 중간 중간에 와갖고 아이들 분갈 해줬는데요. 한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수고로움이 이렇게 예뻐진 아이들 보니까 정말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소개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이따가 아이들 분갈 하면서 흑놀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늘 다육을 키우시면서요. 웃기도 하고 즐겁게 이웃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요.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법 날씨도 쌀쌀하고 낮 밤으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 널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